요한의 성경의 예시 요리 온수만은 수억의 장점으로 요한의 요한의 아멘 요한은 천지와 바다와 그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침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인자에게 심부를 주시는 자시로다. 요하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요하께서 소벽의 눈을 여시며 요하께서 귀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요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요하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요하와 바보를 굳으시고 악인의 들은 굳게 하시리로다. 시오나 요하 내 하나님은 영원히 이대에 승취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179장 찬송가 179장 조총 자유 잔총 하세 잔총 자유 잔총 자유 잔총 하세 잔총 하세 잔총 자유 잔총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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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총 잔총 하세 잔총 잔총하세